지금 거의 12시 다 됐고요. 저희는 일단 체크아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밑에 내려가서 대기한 후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던 운동화를 똘똘이 님이 아주 깨끗하게 빨아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가시게요? 아니요, 여기 가방 챙겨서 내려왔어요. 너무 잘 잤습니다. 저희가 먹는 숙소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고 또 한국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나중에 한국분들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빌라 송트랑이라고 방이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빌려주시나요? 오토바이도 빌려주고 지금은 현재 하루에 15만 동이에요. 시내에서 빌리면 시내까지 나가는데 또 테스트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갖다주고 돌아오는데 테스트하고 와야 되고 여기가 되게 편합니다. 여기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기 주방도 있어요. 주방에서 간단한 요리 같은 거 해주시고 이용도 가능은 한 것 같아요. 지금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손님이 없는 방으로 오 너무 좋다. 어떡해. 진짜 너무 좋다. 예쁘다.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네. 여기 봐. 여기서도 일주일 같은 건 다 보내는 거죠? 이쪽은 석이 아닙니다. 아 여기는 석이야. 아침 되면 발밑에 구름이 쫙 깔려있어요. 여기는 전망대에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가 전망대야. 와 너무 좋다. 네 여기도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깔끔합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거의 개미 한 마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귀엽다.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바랍방은 이렇게 두개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일출고 이쪽도 좋을 수 있어요? 이쪽도 좋다. 진짜 뷰가 다 좋네. 우리 방이 제일 안 좋은 방이었네. 두무진 방이 제일 안 좋은 방이 되니까. 그러네. 아 우린 너무 만족하면서 잤는데 다른 방을 보니까 이거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는 뭐 모든 방이 다 괜찮다. 제일 저렴한 방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도 한국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티켓팅도 해주셨고 너무 친절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숙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차가 어때요? 차가 어때요? 아 차가 벌써 왔네. 차가 어때요? 형님 도착해서 보여주고 표를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반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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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제일 힘든 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동하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나왔는데 배는 아직 교착을 안 해 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샌드위치를 포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려고요. 저희가 다낭으로 클리핑 버스를 타고 14시간 정도를 갈 예정이고요. 다낭에서 내려서 또 북경까지 한 3, 4시간 걸려서 또 가고 거기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라오스로 건너갈지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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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땡큐. 와. 오케이. 드디어 버스를 탔습니다. 네. 이 버스는 슬리핑 버스까지 데려다주는 버스입니다. 20% 마음이 편해져서. 하하하. 지금 버스 터미널로 왔는데 지불이 안 됐다고 표를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못 당겨. 근데 이건 해결이 되겠지. 방금 진짜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치? 아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절대 안 됐어. 1층으로 예약을 해주신다고 해서 돈도 다 지불을 했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 저희가 내일이 비자 만기기 때문에 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를 픽업을 여기다 해줬잖아. 그냥 예약이 됐으니까 픽업을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돈을 안 냈다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지. 너무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됐어? 표를 줬어? 근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지금 여기 보면은 좌석이 나와 있어요. 저는 A14니까 A14이 여기 가운데네요.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와. 요런 상황이네. 이야. 자기 가방 하나 줘야지. 잠깐만. 잠깐만 정지 마. 잠깐만 정지 마. 이런 거 할 줄은 몰라. 이러고 14시간을 가야 됩니다. 다리 빠질 수 있어? 안으로 다리가 쭉 들어가. 다리만 빠질 수 있을래. 베개를 끼고. 네. 한타이랑 작은 가방을 잡히게 하다 보니. 네. 발을 다 뻗을 수 있습니까? 어. 저기 사이로 이렇게 놓으면 좋겠네. 위층은 조금 더 불편할 것 같긴 해. 그러네. 어. 1층이 나요. 확실히.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덕분에 제일 편하게 가는데 이 버스에서. 자기가 얘기한지요? 아니야. 난 여기가 더 좋아. 왜? 안고 타는 분들도 있어요. 애를 안고 타시는 분들이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3시 정가. 딱 정시에 출발하니까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연희바락이다. 너무 연희바락이야. 너무 연희바락이다. 지금 물이 오고 있습니다. 물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잠깐만. 이 버스도 나름 정강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슬리핑 버스는 커텐이 있기 때문에 딱 커텐 치고 우리 둘만 이렇게 수터에 있다가 내리는데 여기 뭔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어 여기는 커텐이 없어서 의도치 않게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애기가 있으면 또 커텐이 안녕 연희 옆에서 조잘거리는데 연희가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희 다리를 막 건너서 아빠한테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그러는 것 같은데 연희가 자기야 자리 바꿔 이쪽으로 와 진짜야 자기라도 편하게 가자 아니 난 어디서든 잘 못 자니까 자기 일로 와 이따가 휴게실 나와면 그쪽으로 가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제가 연희랑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연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찡찡대기 시작할 것 같아 귀여운 아기가 찡찡대는 거라 괜찮습니다 연희 자 지금 6시 반이고요 휴게실이 왔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준비해온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게 그럼 3시간 반 만에 드니까 고백 왜 안 먹어 고백에가 이제 안 먹어 어떻게 해 뒷자비 안 주고 실리고 싶은데 먹을만 해 으 음 하나 더 없어 지금 먹을래 지금 먹을래 하나 더 진짜야 2층 창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 1층은 확실히 창가가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똘똘이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똘똘이 것까지 2개를 먹었습니다 내가 오면서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서 먹는 거 나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난 화장실이 무서워서 못 먹겠어 아 화장실이 무서워서? 가다가... 자기는 오늘 그래도 화장실 갔다 왔잖아 난 못 갔다 왔어 그렇구나 또 각질 또 왜 새침을 털어? 웃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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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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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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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 쑥스러워요 어머 갑자기 쑥스러워하는 건 뭐야 남은 치켜두고 있어 그래 출발합니다 저의 물고리 말이 아니에요 지금 24시간 동안 못 씻고 있고 이도 못 닦고 있고 어쨌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행기행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비행기행에 도착을 했고요 아 6시 반이에요 지금 와 진짜 몇 시간 걸린 거 15시간 반이 걸렸네요 지금 똘똘이는 유심카드를 사러 갔거든요 저희가 바로 라오스로 넘어오게 될 줄 몰랐고 그래서 지금 숙소도 예약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심카드를 껴야지만 뭐가 될 거 같아요 샀어? 어 일단 터미널에서 내려서 어 그쪽 상가 쪽으로 가면 그 휴대폰 파는 데 있거든 어 뭐 7일 30일 이렇게 산 게 아니라 4.5기가도 샀어 아 4만 깁 아 그래서 한 2-3천 원밖에 안 해 어 2-3천 원밖에 안 해 완전 2박 3일 응 진짜 버스만 36시간 타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화장실이 일단 3천 기비고 들어갈 때 내 신발로 못 들어가 어 그래? 그럼 거기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돼 깨끗해? 어 깨끗은 한데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되는 게 좀 찝찝하다 그럴까 그 정도로 안에는 깨끗하게 관리는 되고 있어 그래야지 깨끗해야지 거기까지 오는 게 어 아직 호텔은 예약하지 않았는데 일단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분하게 호텔을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차가 꽉 차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여긴 배낭여행객들이 많네요 외국인들도 다 배낭여행객들 일단 여기 사업 봐서 며칠 있을지 한번 보자고 아 거의 못 자다가 마지막 한 시간을 좀 갔어? 잘했네 마지막 한 시간을 못 참고 잤네 완전 돌아왔다고 하렸네 끼워도 안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데 푹 잠들었더라고 너무 피곤했어 저 버스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혀있어 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아 맞지 맞는 내용을 잘 적어놨네 되게 좋은 내용인데 쟤네들은 알아볼 수가 없을 거 아냐 영어로 적혀있었어야 됐네 왜 한국으로 적었을까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우리 땅이라고 가야돼 그치 영어로 적었어야 됐는데 아쉽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8,000원이에요 아 진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8,000원이에요 아 진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땅돼 어 나 완전 그 끼우면이 따로 없다 네 이럴을 보기가 할 것 같아 아 짜증나 나 무슨 짜증나 나 그냥 짜증나 이런 낭제된다 위에